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와 추위가 번갈아가면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주말엔 비 소식이 들리는데요. 자세한 날씨 박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일 광주 사직공원에서 바라본 광주 모습입니다. 건물이 먼지에 가리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14일 광주 지역 미세먼지는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9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쌓인 국내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한 겁니다. 이에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편 이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수요일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날 광주 지역에는 미세먼지 대신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수요일 최고기온은 2도,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집니다. 또 이 반짝 추위가 끝난 후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목요일 오후 최고기온은 7도, 금요일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광주 전남 지역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